XSFM입니다. I, D, W, K 네, 여러분.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나성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카네에 앞뒤에는 그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없었을까? 많았죠. 있었을 텐데요. 네.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와 예술의 분리가 지금보다 더 심하던 시절이기도 했고 많은 나라들이 예술을 적어도 정치적인 면에서는 재단하려들던 시기이기도 했고 어떤 정도 수준의 코멘트를 내뱉으면 대중이 이 사람을 단죄하기 전에 거대 미디어와 거대 자본이 이 사람을 단죄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두려워서 안 했다도 있지만 견제수단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견제하는 권력도 너무 많아요. 이게 어려운 지점입니다. 카네 같은 사람이 또 나와도 실제로 이런 연예인들 요즘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카네 만큼 유명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빈자림 얼마든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대처가 다를 거라는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사람의 돈벌이를 떠받들여주면 계속 똑같이 굴 겁니다. 앤드류 테이트만 봐도 저 그때 뉴스라운드업에서 앤드류 테이트 관련 소식 전환을 하고 한 번 검색해서 아직도 떠요. 그거 한국어로 자막 달아서 만약에 효까지 집어넣고 그렇게 해놓은 거. 앤드류 테이트가 너무 멋있어서 좋아 죽겠는 시민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엄청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앤드류 테이트를 지금의 참남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카네이의 이야기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귀하는 BJ들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는 오늘부터.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회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복 콕김치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 매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혼술 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불규칙한 식습관을 인스턴트 먹다 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 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 해치팜. 판매 P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매일 매화. 매일 매화에서 매일 매화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장트러블러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9,900원에 1개월분 배송비 3,000원 포함해서요. 19,800원은 2개월분 요거는 무료배송입니다. 으로 보내드립니다. 후기는 이리도 좋은데 다들 속이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변활동이 활발하면 가장 좋은 것이 아침 준비시간이 짧아지고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이게 꼭 아침에 씻고 옷 입고 다 할 때는 애매하다가 나오면 가장 가기 힘들 때 그때 오죠. 고통을 아침마다 겪으시는 분들은 매일 매화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리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나 하는 일이 아주 다르고요. 이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게을러지지 않을까? 장이 일을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도움을 받아야 운동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매화 이벤트는 다음 주에 마감된다고 하니 다시금 살펴보세요. 매일 매화. 네. 세일 금방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해진 사람들을 잔뜩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나성인이 왔었거든요. 홍영훈 나성인입니다. 네. 홍영훈 나성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칸웨이 웨스트가 얼마나 위대한 아티스트인지 응. 그리고 왜 또라이가 되었나? 나성인이 얼마나 빠였는지 누구나 아니었겠습니까? 응. 사실 저도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느 아티스트의 빠가 되기에 좀 나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그래서 저는 그냥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했죠. 응응. 네. 하지만 이지부스트는 갖고 계셨죠? 그죠. 네. 안 사면 따돌림당할까봐 두려워했죠. 제 기억에 그거 공개방송 때도 한번 신으셨죠? 그럼요. 한번 신었죠. 그땐 그거 아니었어요. 칸웨이가. 그거였겠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네. 다급히 팔아버렸습니다. 다 이제. 그래도 나름 재빨이. 네. 칸웨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도 쉴드 가능한 수준. 그쵸. 이 사람이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활동을 이어가고 심지어 대선도 출마하고 활동 잘했죠. 앨범도 그 기간에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쉴드를 받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만 해도 사실 팬으로서 모든 행동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칸웨이 웨스트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해리성 성격장애 이런 거에 가까운 좀 정신병도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아예 퇴출까지는 안 돼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아 제 정상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시점에서 작년에 작년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 10월에 일이 터졌습니다. 네. 사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와일라임스 베러 티셔츠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 3일 칸웨이 웨스트가 입은 티셔츠에 대해서 Anti-Defamation League ADL이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이 단체가 성명을 냅니다. 뭐라고 했냐면 와일라임스 베러는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문구며 BLM 운동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답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를 현대사를 보면 이상하게 미국은 다 현대사죠. KKK도요 백주대낮에 신나게 집회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몰래몰래 하고요 혐오 발언도 돌려 하고요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염 벗겨지는 거 두려워하죠. 네. 미국 사이 이상한 오점이에요. 카니에 웨스트의 와일라임스 베러 티셔츠 사건은 여기 ADL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ADL이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과 같은 역할이에요. 빌런에 대항하는 히어로 중에 하나라고 할까 ADL은 반유대주의를 거론할 때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있을 때마다 유대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제가 뒤에서 소개할 거지만 유럽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이 단체가 오래된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넓게 보면 2000년대거든요. 처음 이 단체가 생긴 게 1910년대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당시 반유대주의 물결이 거셌고 신문이나 책, 연극에서도 기존에 계속 되풀이 되었던 유대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재생산되자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그문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데페메이션,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방지하자. 그래서 엔타의 데페메이션, 명예훼손 방지를 하자는 목적으로 이 단체를 만듭니다. 유럽의 되게 오래된 세월 동안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절을 지나면 근대에 넘어와서부터는 유테인이 사업에 성공하고 금융의 파이오니어들로 많이 등장을 하자 유테인 전체를 박해하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수백 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그게 2차 대전 때 심각하게 자행이 되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피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즉 소수자의 후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후예 입장에서는 유테인들은 미국에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유럽인들, 유테인을 박해하던 유럽인들과 동일한 포지션을 취하게 되죠. 쟤들 나쁜 놈들이야. 이 당시에 좀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미 육군의 훈련 매뉴얼에 유대인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꾀병을 부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써있었다고 합니다. ADL에서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이 매뉴얼이 전량 소각됐습니다. 이게 초기에 ADL에 가장 눈에 띄는 활동 중 하나였고 본인들의 커뮤니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보여준 일화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1910년대부터 본인들이 했던 대표적인 활동들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직원만 해도 천명에 육박합니다. 당연히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보다 사실 제일 봤을 때 깜짝 놀랄만한 거는 이분들의 재정적인 상황 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2021년 기준 이분들 현금만 5천만 달러 가량 가지고 있고 전체 이제 재산 자산을 다 합하면 2억 4천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돈 많이 모았습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자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곧간에. 근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방유된 주식 물결이 일어나면서 강해가 벌어다 준 돈이 있습니다. 네. 기부를 엄청 받았으니까요. 극단주의 용어집 번역해가지고요. 이라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은 ADL이. 네. ADL의 홈페이지에 제일 위에 큐아논이 있네요. 아니. 이럴 말한 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받은 박해는 인류의 종교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태인은 크리스찬계와 이슬람계가 다 박해합니다. 맞아요.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곧간에 돈 조금 있어도 되겠습니까? 뭐 엄청나게 큰 비영리단체라고는 하지만 뭐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3천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600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새삼 와 이 여기 진짜 엄청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유대인 압력단체라고 보기 힘든 게 방금처럼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등에도 목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연대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단체가 칸예웨스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일이 약간 묘하게 흘러가는데 칸예웨스트가 각종 미디어에 나와서 개소리들을 짓거립니다. 더 이상 똑똑한 소리로 주워 담을 수 없을 때 개소리를 시작하죠. 네. 처음에는 폭스뉴스 나와서 폭스뉴스에 나와요. 당연히 폭스겠죠. 와일라이비스 매러 셔츠를 입으면 웃길 것 같아서 입었다. 그러니까 개그였다 이거.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에 백인 목숨 소중하니까 입은 거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백인 목숨 안 소중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폭스뉴스가 덜덜 떱니다. 네. 그냥 제발. 갑자기 멍청한 척을. 아니 아무리 그래 보여도 우리도 미국 언론이야. 이러면서 폭스뉴스가 덜덜 떱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극단주의 용어사전에 혹시나 싶어서 칸예를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칸예가 있지는 않고 얘가 있네요. 민척상의 이름이죠. 공식 이름을 지켜주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힙합계의 거물 중 하나죠. 디디. 디디. 많은 분들이 퍼프데디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분 대표곡 그 I'll be missing you. 저 고3 때 학생들 많이 다니는 곳에는 어디나 흘러나오던 노래. 그렇죠. 모두가 I'll be missing 이것만 계속 부르죠. 후렴구를 부르는 척하면서. 그리고 다들 랩하트 잘 몰라가지고 Got to know that 이것만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음악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사실 아티스트보다는 사업가로 성공하셔서 본인의 음악적 성공보다는 사업적 성공으로 힙합계에서 가장 부자 중 한 명이죠. 자기 브랜드로는 옷을 제일 많이 팔았던 사람입니다. 네. 랩퍼 출신으로서는. 이분이 카니오에스트의 티셔츠를 비판하자 카니오에스트가 디디 너는 유태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유태인을 끌어대? 네.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제재를 받으니까 그는 트위터에서 마크 저커버그한테 맨션을 보내면서 왜 나 쫓아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물론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온 걸 환영한다고 극우 난민들의 안식초가 되었죠. 역시 월드클래스 관종은 다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본편입니다. 그렇죠. 그날 트위터에 반유대주의의 극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트윗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오늘 내가 좀 졸리긴 한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인에 대한 데스콘3를 발령할 거야. 나는 반유대주의자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흑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기 때문이지. 너희들은 나를 가지고 놀았고 너희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고 했지. 이게 관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관종이 에너지를 잘 발휘해서 세상을 좋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만 심각한 관종들의 큰 문제가 이겁니다. 자기가 내놓는 메시지보다 자기가 공격당하는 게 훨씬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욕 몇 번 먹은 거 가지고 개인적인 앙심을 너무 심하게 품어요.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무조건 방해가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상처를 잘 관리 못하는 사람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본인이 공격받으면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거는 정치상식인 게 정치인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소셜에서 혹은 사석에서 이야기하면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당했던 소셜에서 들었던 욕 이런 거 자꾸 말하는 사람 쓸모없는 정치인입니다. 쓸모없는 평론가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을 때 자기가 무슨 상처받았는지 먼저 보듬으려고 들 겁니다. 이런 사람 다 피하세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 정치하지 마세요. 언론인 하지 마시고요. 부탁입니다. 저는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서는 장재원 씨 아드님 음주운전에 대해서 욕했더니 니들 다 문 빠져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렇죠. 빨리 출판을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신기했던 게 왜 편의점에서 가끔씩 술 드시고 마셔가지고 술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다 마시고 나면 공병이 되니까 공병값을 미리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결국에는 고성과 경찰로 변하잖아요. 편의점 하면 한동훈이죠. 그런데 공병을 어차피 파실 거 아닙니까? 요즘 그거 유행하더라고요. 그렇죠. 해보면 재밌어요. 왜 제가 만두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고성과 경찰로 변하는데 그걸 옆에서 들어보면 지난 4년간은 결국에는 문재인이 나와요. 네. 그렇죠. 항상 그렇죠. 한이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스콘 3 데스콘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군사 경계 태세를 이야기하는 데스콘을 좀 바꾼 말입니다. 데스콘 그런데 짧게 얘기하면 내일 아침부터 유대인 죽이겠다는 겁니다. 겉봐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히틀러가 빙의했다니까. 수정의 밤 같은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확한 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반유대주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쓰는 거는 어떤 논리나 어떤 실드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선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죠. 바로 다음 날 트위터는 카니오에스트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이제 트위터가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후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것에서 무척 엄격해졌거든요. 데스콘3 트윗도 지워집니다. ADL은 트윗이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간단하게 논평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는 이 카니오에스트 트윗에서 흑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걸 가지고 그냥 또 아 카니에가 카니에 소리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생각이 짧은 사람에게서 악용되는 오피죠. 진정한 꼭 개소리할 때 입말을 섞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뿌리가 있는 주장이더라고요. 블랙 히브루 이스리엘라이트 별게 다 있네 진짜 저 아까 이 극단주의 용어집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하고 넘어갔거든요. 윤 세미네이터가 지금 ADA 알려주는 극단주의 용어집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저기로 봤잖아요. 구글 번역으로 번역을 그래서 얘가 계속 2인칭 대명사. 왜냐하면 고어의 예 있잖아요. 들으세요 혹은 당신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BHI라는 약어로도 불리는데 블랙 히브루 이스리엘라이트 진정한 유대인은 흑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린들과 진짜 관련이 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살짝 환단국이 아니 유전자상 관련이 없다 쳐 그럼 흑인은 더 없어야 되지 않아? 여기서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이다. 진짜 환단국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조지산토스 때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꼭 가짜 역경 찾는다고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은 넓다. 극단주의로 가면 이게 끝도 없는 세계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유대인이 흑인의 정규적 유산을 훔친 사기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 그렇게 재밌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는 사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다음날 폭스뉴스에 또 나와서 한 인터뷰 중에 방송이 되지 않았던 분량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미 그는 이때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을 때부터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칸예웨스트는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하는 토크쇼에도 출연을 인터뷰를 했는데 제작사 측이 이를 방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와 굉장히 위험한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러면 르브론 제임스 측에서도 이거는 방송을 할 수가 없죠. 절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에 방송 중이었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뭔 개소리야 이렇게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는 계속 미디어를 돌면서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메인 미디어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점점 작은 미디어로 가요. 폭탄이니까 메인 미디어에는 못 나가죠. 이젠 정규제 TV에 나가야 돼요. 신의 안수랑 드링크 챔프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유대인들은 사업적 비밀을 가지고 있다.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이 흑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더니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이 카니어에스 전체 사건 중에서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였죠. 맞아요. 딱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반유대주의적인 이야기를 해도 아디다스는 나를 자르지 못해. 절대 못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소름 돋았습니다. 구구가 가진 환상 중에 하나예요. 결국 자본에 귀의했다고 말하면 자본은 날 죽어도 버리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류가 이게 참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네요. 자본을 그렇게까지 통제 못하는 멍청이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또 BLM 운동에 나선 흑인 커뮤니티와 이와 연대한 모든 사람들을 속 터지게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BLM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 중에 하나죠. 경찰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실은 경찰 폭력이 아니라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거가 흔히 하는 얘기 우리 판데믹 내내 경험했잖아요. 원인이 판데믹이 아니라느니 계속 말할 창고가 없어서 미디어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가 10월 17일 극우인사가 만든 소셜미디어 팔러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러 네. 그리고 CNN의 뉴스 진행자죠. 크리스 쿠오모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가 본인이 스스로가 반유대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거 쿼테이션 마크를 제가 붙였어요. 유대계 지하 미디어 마피아 따옴표 네. 이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계 지하 미디어 마피아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와이의 주인공으로 만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 중 하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후폭풍이 큰 거죠. 궁금한 이야기 와이만 해도 PD가 다 끝내놓으면 마지막에 작가가 앞으로 건강해지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쓰면 끝이야 그 사람 얘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카녀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영국의 방송이죠. 피어스 모건 이분과도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이 전혀 미안하지 않다. 모건도 사실 만만치 않게 좀 또라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인종 차별인 건 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알아 그래서 나 이런 말 하는 거야 이거 맞불 작전을 펼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쯤 패션 기익들이 슬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키가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최종 승자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나이키는 최초의 카네이 웨스트의 시그니처 신발을 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 브랜드를 포기하죠. 그리고 아디다스의 뺏기죠. 그래서 아디다스가 전성기를 맞이하죠. 하지만 최종 승자는 나이키. 이후에는 MIT의 과학자인 렉스 프리드먼 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음반사들이 다 유대인에게 정복됐다고 하면서 본인의 유대인 친구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가보라고 권유했다. 유대인 친구들이 뭔가 그래도 가서 좀 깨달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5.18 폭동설 조작설 이런 거 하는 애한테 너 거기 기념관 한번 가보고 전일 빌딩 한번 같이 가자. 거기 총알자국 보고 오자. 우리 같이 혹은 정말 친해진 유학 온 일본 학생 친구를 데리고 독립기념관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말 그대로 유대인 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인데 저도 여기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자료를 많이 얻었습니다. 학생들 견학 많이 가는 곳 근데 카니에는 이 말에 대해서 진정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플랜드 패런트 후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랜드 패런트 후드는 여성들의 임신중잔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카니 웨스트는 이미 이전에도 플랜드 패런트 후드가 흑인의 인구를 줄이기 위한 비밀 결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인권 정책이 아니라 인구를 조절하는 비인간적인 정책이 다라고 말하는 거 계속 막 던지는 코드가 비슷은 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 증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유대인이 흑인의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음모론 이다. 그럼 백인이랑 아시아인들은 왜 같이 거기에 도매급으로 몰려 음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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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음모 맞추기 위해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죠. 10월 22일 이때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던 날입니다. 반 Yeah, is right. Yeah, is right이 있더라고요. Yeah, is right. About you.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배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치식 경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는 LA의 고속도로들은 한국하고 다르게 뭐 걸어놓을 자리가 딱히 없고 그런 거 경광등 놓고 공사한다고 운전자들이 신경 쓰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런 광구를 거는 거 자체가 불법이지 않을까요? 일단 거기에 뭘 거는 경우를 못 본 것 같고. 근데 LA 고속도로가 워낙 막혀서 걸문 보이긴 해요. 근데 아까 PD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메인스트림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미친 소리를 짓거리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해도 되나? 이러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전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트럼프가 아시안 혐오적인 이야기를 하면 꼭 일상생활에서 이런 혐오를 내뿜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올라간다고 이야기 드린 바 있죠. 우리 한국 시민들 다 경험하고 윤석열이 막 나가니까 막 던지는 사람들 늘어났어요. 그렇죠. 3.1절 때 일장기관분들도 정부를 보고 했다. 사실상 윤석열 마케팅한 거예요. 니치마켓. 칸예웨스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기어나오듯이 숨어있던 애들이 기어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어나오는 부리도 있겠지만 그 둘은 섞여있죠. 제가 이거는 언젠가 한 번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다른 에피소드로 다루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인셀 문화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좋네요. 인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involuntary celibacy라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금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보통 남성들이 여자를 만날 의지나 능력 같은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방구석에 있는 생활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셀이라고 하는데 무성의자가 아닌데 최근에는 이런 게 이제 문화적 코드로 많이 떠올라서 그런 인셀 문화 제일 잘 보여준 영화가 최근에는 저 더 배트맨 거기서 이제 그 그 그 빌런 네네 그리고 조커도 사실 인셀 문화를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맞아요. 아까 근데 제가 이 카네의 발언을 보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조커만큼의 설득력도 논리력도 없네. 더 조커와 더 배트맨은 되게 인셀이 중요한 소재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화적인 성취와는 별개로 인해서 뭔가 인셀 문화를 메인 스트림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메인 스트림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어?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가 카니에 웨스트 절망편이었다면 이제 조금 카니에 웨스트 희망편으로 가게 됩니다. 인류의 반격. 이제 너는 한 달 안 되는 기간 한 2, 3주 정도 잘 까불었지. 이제는 너를 나락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가르쳐줄 사람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그거는 보통 자본이 담당합니다. 그렇죠. 금융치료. 네. XSFM입니다. 매일매화는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진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위치팜, 판매, P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에 술 땡기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주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캠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100% 없어요. 캠핑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유일하게 가본 캠핑이 수경이었습니다. 수경 수경 훈련이죠 훈련 빼고 생각합시다. 캠핑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딱 하나예요. 맥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무튼 뭐 가면 맥주를 드실 거예요. 네네. 텐트 치기 전에 의자 깔고 한 캔 마시고 텐트 치고 나서 쳤으니까 한 캔 마시고 밥 먹으면서 한 캔 마시고 맥주 마시려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산지에서 걷어올린 고컬의 안주 맥반석, 치즈, 오징어 육포, 귀체 오징어 등 다양한 종류 제품 수령한 그대로 바로 캠핑장 나들이로 향할 수 있는 소풍 세트도 있습니다. 소풍 세트도 판매합니다. 오징어, 쥐포 같은 건어물에 믹스넛, 건자두, 건망고 등 새로운 제품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냥 바보상에 쓸어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너무 좋아요. 네. 한국에서 1년에 이런 날씨가 얼마나 있을까 싶죠. 맞습니다. 긴 봄이에요. 캠핑 가기에도 딱 좋고 굳이 캠핑 안 가더라도 그냥 의자 챙겨가지고 집 근처 천에 나가 앉아 계셔도 극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간편하게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물론 다른 온라인이나 마트에서도 물량 밀어내기가 잘 되는 곳에서도 요즘은 철이 철이라 이런 거 할인 많이 하거든요, 술안주. 네. 가격 우위가 저희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항상 세일하는 편입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십시오. 바보상에를 확인하세요. 이중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칸예를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칸예웨스트의 전철자, 인플루언서계의 교황. 관종계의 신.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 최고 권력자. 네. 김카다시안이죠. 간단하게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저는 유대인 커뮤니티와 함께합니다. 깔끔 손절. 네. 전 남편과 딱 선을 긋습니다. 사업적으로 칸예와 일하던 사람들이 관계를 끊습니다. 칸예웨스트의 에이전시인 CAA.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에이전시죠. 여기서 칸예웨스트를 더 이상 대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 최고의 고객을 버립니다. 미국의 연예계에서 에이전시가 없다는 건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기익사 없이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에이전시가 칸예웨스트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냥 연예계 활동의 어떤 난이도가 끊났어요. 네. 갑자기 헬로 올라가는 거죠. 응. 미국에서 영화와 TV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독립제작사 MRC라는 곳에서는 칸예웨스트에 대해서 제작을 마친 다큐멘터리를 영원히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날리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했다가는 인생을 날리거든요. 네. 자, 전처 입장을 보자고요. 연예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애는 카다시안이 키울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을 법정에서 싸워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응. 네. 꽤 큰 돈을 날린 겁니다. 지금 이 회사도, 김카다시안도. 칸예웨스트와 여러 법률적 문제에서 함께했던 변호사 카밀 바스카었. 이 분은 앰버 허드와 조니데베 재판에서 조니데베 측을 변호했었던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럼 얼마나 유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허드와 데베 재판에 대해서 어디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초기에 조니데베 이 사건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 변호사분은 남들의 비판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데 집중하는 유능한 변호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그런 흔히 미국인들이 그렇게 농담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내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 조니데베. 그러니까 그럴만큼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사람이 칸예웨스트 전담이었는데. 그런데 이분도 칸예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펌 측에 의하면 칸예에게 방유대주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면 같이 일하겠다고 말을 했대요. 칸예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로펌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칸예웨스트가 패션이나 음악계 외에도 벌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돈다스포츠라고 본인의 에이전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를 가진 건 본인의 옛 싸수. 제이지가 했던 일이죠. 처음 했던 일이죠. 돈다는 참고로 본인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돈다스포츠는 나름 굵직한 스포츠 스타들이 소속돼 있었는데. 보스턴 셀틱스의 제일린 브라운. 농구 선수죠. 그리고 미식 축구팀인 로스앤젤레스의 램스 소속인 아론 도널드. 이분들도 다 돈다스포츠에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 사람들 젊은데 아마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1억 달러짜리 계약 걷어갈 선수들입니다. 패션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칸예웨스트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패션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핵심적인 파트너 아디다스가 칸예웨스트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수많은 부자들이 칸예와 손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죠. 일단 이 부자들은 당장에 돈을 잃어요. 칸예와 손절을 하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사회가 계속 건강하다면 칸예와 손을 잡고 가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계산을 끝내고 간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애들이 손은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큰 돈을 잃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살을 치는 거죠. 그러면 저쪽 고객인 칸예이도 큰 손실을 입습니다. 칸예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인데 누구도 널 못 끊어 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다 날아가죠. 아디다스는 물론 반유대주의적인 발언들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사실 좀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디다스는 독일 기업입니다. 생각해볼까 그렇구나. 네. 칸예 웨스트가 사실 아디다스는 나를 자르지 못해라고 당당하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디다스가 파트너십 종료를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칸예와 파트너십 종료로 인해서 아디다스의 매출 2억 4천 6백만 달러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아디다스는 스포츠 패션 업계의 넘버 투 자리가 위험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디다스는 이제 대장주라고 할 만한 스포츠 스타나 셀럽이 없어요. 저는 포브스에서 그것도 읽었어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언더아무나 루루레몬에 밀릴 수 있다. 아디다스에 비하면 까마득한 후발 주자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보기에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아디다스는 칸예를 날립니다. 3천억이 넘는 매출.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면서라도 그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갭. 미국 유니클로. 미국의 대표적인 합리적 가격의 캐주얼 브랜드죠. 2020년에 갭이 카니오에스트와 파트너십 처음으로 발표했고 그 이후에 후디부터 가방까지 다양한 의류를 함께 발표해왔습니다. 처음 파트너십이 발표됐을 때 하루 만에 갭의 주가가 40% 이상 뛰었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파트너십이었죠. 그렇죠. 그렇게들 분석했습니다. 갭이 드디어 해외 유수의 스파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기회가 왔다. 그 말은 한국의 흔한 상대들 뭐죠? H&M. 자라. 지금 한국에 별로 없지만 유니클로. 이제 갭도 이 정도가 될 수 있다. 네. 카니오 러브면 그렇게 된다. 네. 근데 사실 갭은 이런 발언이 있었던 초기에 이미 파트너십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매장에서 판매는 하고 있었거든요. 의류는 재고 처리가 힘듭니다. 네. 막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카니오 콜라보의 이런 처분은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아예 없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의류 중에서 이렇게 뒤에 비둘기가 그려진 후디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걸 살까 말까 했는데 점점 이제 저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언젠가 이거 손절을 쳐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50% 세일한다 그러니까 아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도 못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카니오 웨스트에 딱지가 붙어있는 패션 아이템은 언제나 2010년대 내내 제 값으로 사면 행운인 템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언제나 제 값보다 비싸게 팔렸고 이게 우리 사실 공개방생 뒤풀이 자리에서 한참 이야기했던 주제네요. 살아있는 사람을 주제로 타투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카니오 웨스트이고 미사를 죽이고 싶을 것이다. 제가 이거 다음으로 소개할 셀렙 어떤 작가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투는 진짜 많아요. 그렇죠. 석실 여러분 혹시 진중권 타투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거랍니다. 안철수 씨 타투하시는 분 계세요? 인경빈? V3 근데 이제 발원 수위가 너무 세지니까 이제 세일해서 파는 이런 것도 그냥 그만두고 이제 못 팔겠는 거죠. 바로 그냥 판매 중단한다. 버려버려야지. 어디다가 뭐 태워는지 버려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면 뭐 저 가산디지털라든지 어딘가에 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최대 신발 판매점 체인이죠. 풀라커. 네. 풀라커도 카니오 웨스트와 관련된 모든 신발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자 시장이 자본을 포기해 가면서 카니예를 내몹니다. 이렇게 카니오가 손댔던 모든 분야에서 입지가 무너지자 이제 여기서 그가 도대체 얼마나 날아가 갔는지 포브스가 방점을 찍어줍니다.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까먹고 있었네. 내 사무실 슬리퍼도 버려야 되나? 그렇죠. 원래 포브스는 카니오 웨스트의 자산규모를 15억 달러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고민을 해줬었는데 계속되는 이런 파트너십 종류들의 영향으로 카니오 웨스트의 자산이 4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면서 너 더 이상 억만장자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진짜 제가 듣고 하루 종일 웃었던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카니오 웨스트가 이제 원래 나이키에서 신발을 만들었었잖아요. 제가 이전에 사연도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 스토리에 대해서. 나이키를 떠나서 아디다스에서 이제 신발을 만들었는데 아디다스에서도 잘렸으니까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였죠. 다음에 그럼 어떤 브랜드랑 신발을 만들까? 하다가 스케쳐스 본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렇죠. 한물 갔지만 여전히 장사는 잘 되는. 아마 이제 그런 생각 했겠죠. 이제 스케쳐스가 지금 쿨하지 않은 브랜드도 나라면 살릴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스케쳐스가 10대 눈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던 시절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포휠 신고 나왔을 때였어요. 25년 됐습니까? 네. 이제 스케쳐스는 그냥 어른들의 워킹화죠. 그렇죠. 옛날에 제가 크리스 브라운 유명한 R&B 가수죠. 크리스 브라운이 이제 본인의 신발장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신발 방만 한 3개가 있더라고요. 대조택에. 근데 정말 막 모든 신발을 다 신는 분이었어요. 반스도 신고 나이키도 신고 아이다스 신고 푸마 신고 모든 종류 신발 브랜드들이 쫙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봐요. 너가 안 신는 신발도 있어? 거기 명품 신발도 다 있었거든요. 발렌시아가, 프라다, 디올 신발 다 있었는데 안 신는 신발 브랜드 있냐고 그러니까 스케쳐스는 안 신어 이러더라고요. 너무하네. 필라도 안 신을 거면서. 그러더니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하지만 스케쳐스 나한테 광고 주면 신는다. 유노가구나. 근데 그런 이제 쿨하지 않은 브랜드의 대명사 스케쳐스를 약속 안 잡고 만나러 갑니다. 아, 난 카니에니까. 네. 복도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가장 나오라 그래. 네. 근데 스케쳐스 오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쳐스에서는 카니에 웨스트를 로비에서 바로 돌려보내고 성명 발표를 합니다. 카니에 웨스트와 협업할 계획 아무것도 없다. 집에 가던 카니에는 툴툴거립니다. 이 지하 미디어 마피아 새끼들. 그렇죠. 스케쳐스는 사실 성명의 밑에다가 못 패서 원통하다라고 적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의 미친 짓이 정점을 찍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전에 저는 더 황당했던 게 있었는데 어딘가에 출연해가지고 발언을 한 게 자기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흑인이었던 내가 며칠 만에 이렇게 나락으로 가면서 나는 겸양을 배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아니야.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마.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되는 대로 짓거리기 대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땐 이것보다 훨씬 더 미친 얘기. 인포 월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게 채널 이름만 봐도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정보전쟁. 이게 왜냐하면 정보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쟁에 나선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제일 잘 퍼뜨리죠. 신의 한 수. 알렉스 존스라는 극우 논객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 사람. 딱 장삼이사 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데. 알렉스 존스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제가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논리라고는 1도 없고 그냥 음모론 퍼뜨리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채널에 나와서 나치와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야 윤서인 채널 같은 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응.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히틀러가 좋다. 나는 유대인을 좋아하지만 나치도 좋아한다. 아이고. 나치를 맨날 디스하는 건 좋지 않다. 유대계 미디어들이 우리를 세뇌해서 나치와 히틀러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게 없죠. 없다고 말하게 했다. 유대인은 히틀러를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반유대주의의 클래식 중에 하나죠. 홀로코스트 허구설을 주장합니다. 600만이 죽는 홀로코스터는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반유대주의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합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 시민은 잘 이해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독일 정치는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가 없었던 척하고 싶어하는 정치 세력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세력이 직권 세력인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오냐오냐 해주면 전쟁을 안 일으켰다는 말까지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지난 늑봄에 독도는 우리 땅 했죠. 일본에서 지금 드디어. 뭐든 할 거예요. 오냐오냐 해주면. 그리고 우리나라 총리는 우리나라 땅이 절대 아니라고도 대답했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이제 대한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죠. 그 조금멍청이. 핑계 많은 멍청이. 칸예웨스트들을 막 찬양했어요. 이 사람이 PC에 저항하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실드를 쳐주고. 너희들이 칸예의 발언을 고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를 좋다고 하니까 대한오파 쪽에서도 그냥 바로 손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 관계에 안 걸려있는 대한오파에서 뒤적관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나성인과 칸예의 관계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칸예의 수억에 달하는 손님 중에 나성인도 하나였거든요. 집에 칸예와 관련된 상품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그렇죠. 10월 한 달 내내 이걸 보면서 이제 코인 사고 떨어지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팔시기도 놓치고 이제까지 존버하는 사람들 비웃기만 했지 내가 존버는 처음에 모르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집에 신발만 50켤레가 있던 저도 결국 이걸 보고 참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저는 집에 신지도 않은 이지가 10켤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인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지는 투자 상품이었으니까요. 이지는 칸예웨스트가 아디다스와 손을 잡고 만든 신발 라인입니다. 이제 제가 아디다스 VVIP라서 호구라는 소리죠. 다시 말해. 호호구. 네. 랩불 당첨이 잘 되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했어요. 부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냥 슬리퍼도 있었고 이게 NC소프트는 이렇게 안 해주지만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VVIP면 확률을 좀 더 올려주나 봐요. 그런가 봐요. 연성이 잘 되고 막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칸예웨스트의 미친 짓이 정점을 달하고 있었던 10월 말에 저는 이제 집에 쌓아놓은 이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스니커에 대해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내가 산 신발이 갑자기 고점을 찍고 떨어지더라도 마지막으로 항상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신으면 돼. 그렇죠. 신고 다니면 되지. 근데 이제는 못 신어요.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도 내가 신을 수 있나? 그렇죠. 신으면 수근수근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그냥 걷고 있는데 누가 날 때렸어. 근데 그 사람이 윤생이래. 그럼 내가 잘못했지.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아니 제가 뭐 일정기를 두르고 지나다니다가 맞은 다음에 왜 때려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3월 1일에. 아니. 칸예웨스트가 누군지 모른 척 할 수 있지. 그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던이 조던을 내가 신다가 더 이상 팔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주면 됐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부모 상을 치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 칸예웨스트가 만든 신발을 신고 거래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뭐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 팔자. 팔자. 거래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손해받아도 좋고 하니까 다 팔자라고 생각했고 결심합니다. 실제로 모든 인지를 다 팔았습니다. 네. 물론 사람이라는 게 인지 상정이 판다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칸예웨스트 파트너십 종료 발표가 났을 때 꼭 이런 데 보면 나락 가는 거에 살짝 얹어가지고 나중에 떡상 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소폭 상승. 네. 그래가지고 조금 올랐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어쨌든 뭐 약간 오른 가격에 팔아서 막 엄청 손해는 안 받던 것 같아요. 음. 뭐 몇 달러 남기셨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칸예웨스트에 반대하는 이유로 신발을 다 팔았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셜을 항상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자랑이거든요. 어려운 걸 전했거든요. 좀 자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기도 하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나도 뭐 솔직히 제가 당사자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나도 공감을 하고 연대를 하고 뭔가 행동을 취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뭐 나선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저 인스타나 펜실북을 보고 있다. 우리 동네 코리안 아저씨가 이지 팔았다고 안 신은 걸 왜 팔았다고 그냥 재밌구만 나도 팔아야지 이지 팔기를 잘했네. 그렇죠. 혹은 뭐 별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어? 이건 이제 신을 수가 없는 건가 봐. 아니 뭐 동네에 이제 유대인 친구가 아 다음번에 신고 나오면 때리려고 그랬더니 이를 댓글 달아주고 그냥 뭐 이 정도의 훈훈한 광경. 혹은 뭐 어? 뭐지?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게 좀 만 명 정도가 볼 정도로 아주 살짝 바이럴이 됐거든요. 아 그렇죠. 문학인의 한 250분의 1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분들 중에서 중년에 백인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 포스팅을 보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 저는 직장 동료가? 네. 그분이 유대인인지도 몰랐어요. 말 안 하니까. 네. 근데 따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셔서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최근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제가 보여준 작은 연대 행동도 본인에겐 큰 의미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야 고마운 일이네요. 나는 대단한 용기를 낸 게 아닌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해 좀 놀랐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네요. 사실 제가 신발 판 게 무슨 아디다스한테 환불을 받아서 카니오에스트에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뭔가 효과가 있을 리가 없는데도 단지 제가 그의 발언들의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고 연대를 공고히 한다는 걸 보여준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이렇게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제가 신발을 팔아서 번 작은 수익금이지만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칭찬에 춤을 췄어요. 이럴 때 또 노를 저어야죠. 그렇죠. 카니오에스트 신발로 돈 버는 것도 좀 찜찜했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ADL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이지만 그곳에 기부를 했고 그분은 이제 다시 한 번 저의 이런 행동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해 주시고 저도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셜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집에 아직도 안시는 이지 쌓여 있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굳이 유대인 단체에 기부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쓰였다. 유대인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죠. 미주시역에서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 전세계 어디든 XSFM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리노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원 노트북 집어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나성통신 칸이의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았던 거죠? 네. 시간이 아직 모자랍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잠시만 칸이오에스트 나락관 이야기 접어두고 한 가지 의문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칸이오에스트는 2010년대 후반부터 미친 소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했고 돌발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엔터업계와 패션업계가 모두 완전히 고와 손절할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차별발언 오랫동안 했는데 왜 지금이지? 이런 반응까지 불러일으킨 건 결국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면서 CNN의 관련 기사도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한국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저널리스트인 어니스트 오원스 씨가 쓴 트윗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팩트. 칸니에 웨스트는 반유대주의의 얼굴이 되기 전에 여성혐오, 반흑인, 트럼프주의, 노예제 부정을 대표하는 힙합의 얼굴 중 하나였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에게 계약, 다큐멘터리, 보증, 의류거래 그리고 수십억 달러가 된 수백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이게 좀 직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파트너십 같은 거고 보증이라는 거는 이제 그에 대한 지지를 하는 거죠. 의류거래도 이제 뭐 아디다스 파트너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계약할 때는 이제 수백만 달러를 줬지만 결국 나중에 그게 수십억 달러짜리 딜이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성혐오적인 노래로 빌보드 차트에 10주 1위하고 노예제 없었다는 얘기하고 그걸 커리어 초기였어요 심지어. 골디거는. 그리고 트럼프 지지하고 이럴 때도 그를 막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문제가 남는 거죠. 대체 왜 흑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는 반응이 미온적이었냐. CNN의 기사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미묘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백인들이 경영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반흑인 정서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조금 좀 문제가 있죠. 이런 반흑인 발언을 백인이 하면 바로 쳐낼 수 있어요. 그런데 흑인이 반흑인 발언을 하면 뭔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타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니니까요. 조지 산토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요. 물론 저는 이런 분석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반유대주의가 가지는 독특한 지점이 있고 이 반유대주의가 가지는 매우 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이 칸니어웨스트에 대한 온갖 제재를 불러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서구 사회가 본인들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반유대주의가 상존했으며 본인들의 이런 추악한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외교적으로도 곤란해져요. 오늘의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유럽사를 지배해왔던 반유대주의의 역사를 아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있는 다큐멘터리와 자료를 통해서 취합했습니다. 2000년짜리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언제 처음 시작됐냐. 바로 기원 후부터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도 유대인을 받게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반유대주의의 물결이 나온 것은 예수의 죽음 이후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로마인이긴 하지만 예수를 죽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유대인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이 신을 살해한 존재고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레토릭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레토릭이 퍼지고 유대인들이 차별을 직면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성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전 유럽에 흩어져 살던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고 공직에 오를 수 없고 기술자가 장인의 길대도 소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직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장인도 못 되고 남는 게 별로 없죠. 상업이나 대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유대인이 돈만 밝히는 악독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던 차별은 계속해야 한다는 일관성. 자기네들이 거기로 몰아놓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당시에 기독교인들 또한 사채업을 했는데 반유대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지가 굳어진 겁니다. 네. 그렇죠. 차별하는 놈이 자꾸 돈 갚으라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이런 이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색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캐릭터 샤일록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류를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어찌 보면. 인류의 고정관념을. 중세에는 계속 유대인이 박해를 받았는데 십자군 전쟁에서는 수천명의 유대인 학살이 있었다고 하고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 이 레토릭이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구나. 흑사병에 창궐했을 때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학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흑색 선전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걸 보통 고등학교에 글쓰기 가르칠 때 이 우물의 독이라는 말을 원천 봉쇄의 오류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이 메시지를 뿌려놓으면 모두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우물의 독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인데 아직도 인류는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나라의 경제적이나 사회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면 그러한 분노를 소수계에 대한 혐오로 해소하게 된다. 이런 경향을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채득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패스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러면 유대인 커뮤니티는 가장 먼저 긴장을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온갖 박해를 다 받으며 살던 유대인들의 이후 역사는 세상에 좀 변화가 있으면 기대하다가 그 기대는 배신당하고 계속 차별을 받는 역사입니다. 처음에 개신교가 가톨릭에 반대해서 나왔을 때 루터가 유대인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유대교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 거죠. 개신교로 끌어들여 보자. 이에 실패하자 개신교도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했습니다. 개몽주의 시기 이때는 뭔가 이성적인 판단들이 많아지니까 다르지 않을까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개몽주의에 경도되지 않고 본인들을 종료를 지키겠다. 이러니까 얘네들은 도저히 개몽이 안 된다면서 여전히 박해했습니다. 하던 박해 계속하자 공화종이 들어선 프랑스 혁명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따도 유대인에 대한 처우는 딱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공화종과 민주주의는 유대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공화국 최대의 치욕 중 하나라고 불린 드레피스 사건이죠. 이상선생과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오니즘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정말 두 문장, 한두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독일과 전쟁 중이었던 프랑스에서 간첩으로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육군대위를 지목했고 사실상 증거도 없는데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도 나왔는데 그의 재판은 순식간에 끝나버렸고 그는 유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프랑스 사회의 추악한 면모와 그 과정에서 반유대주의까지 드러낸 사건으로 지금도 인권 탄압과 마녀 사냥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거론됩니다. 그럼요. 이런 경향은 20세기라고 다르진 않았는데 러시아 비밀경찰을 만든 문서가 우리도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의 원전으로 불립니다. 이 문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그 회의를 통해서 다른 인종을 통제하며 세상을 본인들 뜻대로 한다라는 내용의 회의록이 써있어요. 이거는 칸예가 했던 말하고 똑같네요. 네. 이는 사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러시아 비밀경찰을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무슨 보드게임 설정. 네. 정치의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저관여층을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쉬운 메시지들을 만드는 걸 가장 먼저 수행합니다. 그 이제 당시 러시아 짜르살에 유대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문서가 의외로 전세계 언어로 번역되면서 반유대주의의 또 다른 레토릭을 만들어냅니다. 다들 이런 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을 탄압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너무 섬뜩했던 게 뭐냐면 이 문서가 전세계 언어로 번역됐다는 걸 얘기해주면서 각 문서로 번역된 판본들을 쭉 보여줘요. 그런데 일본어도 있더라고요. 있겠죠. 20세기 초반에 있는 문건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널리 빠르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부터 왔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독일과 떼레아 뗄 수 없는 동맹국이니까요. 이 세대전에서는. 그렇죠. 이 시기쯤에는 유대인은 단지 종교적 신념으로 뭉친 민족이 아니고 아예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이란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차별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차별에 대한 근거는 진짜 쉴 새 없이 제공되는 거죠. 맞아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우생학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통용되는 학문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돼서 유대인 차별의 근거를 쓰였습니다. 21세기의 그 후여로는 MBTI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곤란한 짓거리를 세상 모든 권력이 다 하는데 안 풀릴 때마다 유대인 탓을 한 거예요. 다수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렇게 모든 차별의 역사가 집대성된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유럽 사회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차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왔습니다. 성경부터 우생학까지 모든 근거를 동원했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발전상에 따라서 기독교든 개신교든 개몽주의든 공화정의든 과학이든 모든 게 유대인 차별에 쓰였어요. 지금 봐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쓰이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근거는 사회가 뭔가 병들어가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 가장 쉬운 타겟인 유대인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분노를 돌리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독일은 1차 대전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습니다. 불만을 유대인에게 돌리게 되는 것은 잘 알려진 수순이었고 여기에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우생학과 반유대주의로 무장한 그는 600만 명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짧게 줄여봤습니다. 2000년에. 서구 사회는 반유대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반유대주의는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이런 사상과 엮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칸예 웨스트의 반유대주의적인 발언들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이해된 겁니다. 맞아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이성적인 해석입니다. 수천 년에 달하는 서구의 역사를 한방에 부정해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하잔다. 그러니까 이거였다는 걸 칸예는 제 생각입니다. 몰랐던 것 같다. 다른 거 많이 찔러봤는데 이것도 해볼까? 라고 그냥 가봤던 것 같다 정도로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이 얘기 3시간을 하게 됐네요. 나성인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야. 원고 이만큼이 남았잖아. 넌 난 끝이 기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봐요.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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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